2020년 9월 말 현재 메트로 뱅크버 지역 마켓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무기지 이자율이 2% 아래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화랑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팅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매물량이 적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월 거래량은 10년 평균보다 45% 정도가 많았습니다. 시장 동향은 종종과 같이 프레이저강을 중심으로 대략 강북지역 중심과 강남지역 중심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이저강 북쪽에 위치한 웨스트 벤쿠버, 벤쿠버, 노스 벤쿠버, 버나비, 뉴웨스트 민스터, 리치몬드, 포트무디, 코키트람, 포트코키트람, 네이플리찌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벤쿠버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가격입니다. HPI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0.3%가 올랐고 6개월 전 대비로는 1.4%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5.8%가 상승했습니다. 주거별로는 주택이 150만 7,500불러 전월 대비 1.1%가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7.7%가 상승했습니다. 주택지수는 278.5로 15년 전에 비해서 2.8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80만 9,900불러 전월 대비 0.4%가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5.2%가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 지지수는 259.8로 15년 전에 비해서 2.6배 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68만 3,500불러 전월 대비 0.3%가 내렸고 전년 대비로는 4.5%가 올랐습니다. 아파트지수는 273.3으로 15년 전에 비해서 2.7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 버나비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0.6% 전년 대비로 7.2% 버나비 노스가 전월 대비로 0.2% 전년 대비로 5.2% 버나비 사우스가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 2.8% 노스 벤쿠버가 전월 대비로 1% 전년 대비로 9.5% 웨스트 벤쿠버가 전월 대비로 1.9% 전년 대비로 6.7% 벤쿠버 웨스트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5% 전년 대비로 4% 벤쿠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3% 전년 대비로 7.5% 리치몬드가 전월 대비로 0.1% 전년 대비로 4.8% 뉴 웨스트 민스터가 전월 대비로 0.5% 전년 대비로 4.7% 포트무디가 전월 대비로 0.6% 전년 대비로 2.4% 코키틀람이 전월 대비로 0.6% 전년 대비로 6.2% 포트코키틀람이 전월 대비로 1.6% 전년 대비로 8.9% 피트맷도우가 전월 대비로 0.1% 전년 대비로 4.4% 메이플리치가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 5.9%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특히 노스뱅코버와 포트코키틀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입니다 9월 한달간 3,643개가 거래되었고 전년 대비로 1,310개가 늘어서 56.2%가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596개가 늘어서 19.6%가 증가했습니다 리스팅입니다 9월 한달간 뉴리스팅은 6,402개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총 리스팅 제고량은 13,096개입니다 전년도 9월과 비교하면 343개가 줄어서 2.6%가 감소하였고 전월 8월과 비교하면 293개가 늘어서 2.3%가 증가했습니다 Sales to Active Listings Ratio, Star Rati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ar Ratio 비율이라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대로 이 비율은 시장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가격을 놓고 누가 유리한지를 가늠하는 촉도가 되는건데요 이 비율이 12% 아래이면 바이어가 유리한 시장이 되고 12% 아래에서 몇달간 지속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20%보다 높으면 셀러가 유리한 시장이 되고 이것이 몇달간 지속되면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2%에서 20% 사이값에서 움직이면 바이오와 셀러가 균형잡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월에 Star Ratio는 종합적으로 27.8%였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주거별로 단독주택이 28.3%로 셀러 마켓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36.1%로 셀러 마켓 내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5.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24.8%로 셀러 마켓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3.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Star Ratio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셀러 마켓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이저강 남쪽에 위치한 서리, 델타, 와이틀락, 랭니, 클로버데일, 아퍼스포드, 미션 등 프레이저 밸리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가격입니다 HPI 벤치막 가격 기준으로 주거별로 주택이 103만 2,700불로 전월 대비 1.3%가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8.7%가 올랐습니다 주택지수는 275.8로 15년 전에 비해서 2.8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56만 7,300불로 전월 대비 0.6%가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4%가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 지수는 249.3으로 15년 전에 비해서 2.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43만 6,900불로 전월 대비 0.1%가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4.7%가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지수는 305로 15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 노스 서리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4% 전년 대비로 5.6% 서리가 전월 대비로 0.8% 전년 대비로 5.6% 클로버데일이 전월 대비로 0.9% 전년 대비로 6.7% 랭리가 전월 대비로 0.7% 전년 대비로 7.3% 와이틀락이 전월 대비로 0.7% 전년 대비로 4.2% 델타가 전월 대비로 0.8% 전년 대비로 7.1% 아프스포드가 전월 대비로 1% 전년 대비로 5.9% 미션이 전월 대비로 1.9% 전년 대비로 9.9% 프레저밸리 지역도 메트로 벤커버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약 6% 정도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션과 아프스포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입니다 9월 한 달간 2,231개가 거래되었고 전년 대비로 888개가 늘어서 66.1%로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92개가 늘어서 9.4% 상승했습니다 리스팅입니다 9월 한 달간 뉴리스팅은 3,515개가 새로 진입하여 총 리스팅 재고량은 7,377개입니다 전년 대비로 7.2%가 줄었고 전월 대비로 0.4%가 감소했습니다 셀스 투 액티브 리스팅스 레이셔, 스타 레이셔는 전체적으로 30%인데 지난달에 이어서 셀러 마켓에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어서 9월 달도 유래 없었던 초저금리 정책과 그리고 잠재에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정보 습득하시고 다각도로 생각하셔 좋은 투자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벤쿠버리 휠터 최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